4월 22일에 작성된 이선생 리포트 제목은 표본수를 기준으로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의 해석 결론을 오늘 한번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이면 사전선거 조작에 대한 논쟁이 한참 뜨거웠을 때이고 지금처럼 오프라인 조작 점검물들이 드문 실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표본수가 모집단의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관내 사전투표그룹의 추정치가 겨우 표본수 500개나 501개나 503개 같은 것을 갖고 이루어진 일반 방송사나 신문사의 언론기관들의 추정치보다도 정확도가 형편을 휘떨어지는 이른바 오차가 아주 크게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4월 22일 사전선거는 명백히 조작되었다는 통계적 결론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앞선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8쪽 불량의 이선생 리포트의 마지막 결론 파트는 우리가 이번 사건의 오프라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거대하고 거칠고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소위 사전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이 행해지는가를 우리가 맹백하게 정리정돈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에게 일종의 등대화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시중에 수많은 종류의 오프라인 개표조작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작들은 큰 통계적 조작이라는 매끄러 거시정 시각 하에서 구체적으로 강범위한 그런 조작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사전투표 결과는 수만 명 모집단 30%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다양한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표본수가 겨우 500명 정도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 최종 결과를 갖고 있는 모집단에 비해서 0.5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 표본수가 그러니까 모집단의 30% 내외의 표본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한 것이 더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과에 더 가까운 것은 바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단의 30%를 갖고 추정한 것이 어떻게 0.5나 0.6%를 갖고 그렇게 추정한 추정치보다도 오차가 더 크냐 어떻게 그렇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냐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을 소위 조작으로 정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점검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일관성 있게 최종 결과와 비교해서 20% 이상 수준의 오차를 보이며 많은 경우에 표본수가 훨씬 적은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더 큰 그냥 큰 것이라 아주 큰 오차를 보인다 이것은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수가 많아질수록 획득한 결과가 모집단의 결과 최종값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는 통계학의 기본 법칙,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는 특히 사전투표 결과라는 것은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다 수많은 세계인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부산 남골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는 23,723명이 참가했었는데 득표율의 오차는 30.3%가 나왔습니다 불과 518명의 표본수를 갖고 행해진 부산일보의 여론조사는 득표율 오차가 마이너스 0.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위반되는 현상은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집단의 결과로부터 과도하게 벌어진 오차는 오로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자연 숫자가 아니고 반드시 민주당은 플러스 반드시 통합당한 마이너스 같은 한 방향으로 향한다 이것은 자연값 자연 숫자가 아니고 조작값 조작 숫자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줬다 세 번째입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21대와 비교해서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사례들에서 보면 후보들의 사전투표율과 최종 결과의 차이는 한자리 퍼센트 수준이고 21대 총선보다도 훨씬 적다 예를 들면 20대 총선의 광진구얼 같은 경우는 촌포변수가 9만 명이었고 관내 사전투표가 12,809명이었습니다만 오차는 불과 2.7%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표본수가 3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만 불구하고 바로 최종 결과의 수 오차는 28.3%입니다 20대 오차 2.7% 21대 오차 28.3% 광진구얼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다 같던 지역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전투표를 한 집단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와 큰 차이의 결과를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전투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30%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특정 계층만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사전투표 참가자들의 전체 표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주장이죠 이 중요한 주장 때문에 소위 선거 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 그러니까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투표수가 굉장히 높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따라서 큰 편수를 가진 사전투표 그룹은 일반 언론사의 여론조사 받아도 훨씬 정확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통계학의 기본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은 조작의 강력한 증거를 이야기한다 다섯째입니다 이런 분석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다 4월 22일 날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지난 거의 지금은 맹백한 사실입니다 부정선거가 만일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정부에 걸쳐서 많은 지역구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구별로 그 범위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여섯째입니다 지역구별로 조작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 범위와 수준은 2, 3명가량의 사전투표제에서 후보자가 박빙의 성부를 벌리는 경우 한 지역구에서 대략 3천표에서 5천평 규모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 성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3만 명의 사전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가 각각 만 5천표씩 반반일 때 한 후보에서 5천포로 정도를 다른 후보에 떼내서 한 후보는 2만표를 만들고 다른 후보는 만표가 되도록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이것은 한 지역구에서 전체 투표자의 5% 내외 수준이고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0% 주준의 격차로 벌어지게 된다 일곱번째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다루지 않았지만 관내 사전투표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관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취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하면 이전된 투표자 수, 조작된 투표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의심되는 사전투표의 부분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당락 결과는 당일 투표의 결과가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후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도 조작이 덜했던 것은 바로 당일 투표의 지역구 후보와 당일 투표의 정당 후보를 선택한 것은 상당히 조작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월 22일 날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직관력을 갖고 있고 여전히 유효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거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조작이 됐습니다 21대 총선은 4.15 총선이라고 보다도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